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aeungworld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요즘 시장 흐름하고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수 계속해서 더 많은 상황이지만 항상 제가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TV 방송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제 실력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제 매매 내역 보여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제 실력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매매 내역 한번 공개해 주시면은 뭐 이제 5월 2일부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4월달부터 보여드리고 싶은데 4월달 시장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포트에서 다 제외됐기 때문에 뭐 지난 거 또 말씀드리면은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매매 현황이 누적 수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이넥스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CDMO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 가질 많은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알테우젠이나 아니면 ADC 쪽 관련된 뭐 이런 리각캠 바이오 또는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이제 비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비포함됐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저는 어차피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대낙폭을 한번 역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장중에 또 나름대로 한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전반장의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PC나 아니면 또 내일 또 미국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경계감 여전히 시장의 상방은 좀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티판, 바이넥스 이런 이 CDMO 관련된 국내 기업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하반기에 미국의 이런 공화당이 정관을 잡거나 앞으로 뭐 이런 민주당이나 하원, 상원 다 구분 없이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이 바이오 안보법에 대한 규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최고가 승률 기준에서 58%지만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조금 못해가지고 지금 60%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을 건데 자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전처럼 뭐 신약 개발 쪽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보다는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리각겜 바이오나 알테오젠 아니면 최근에 또 에이프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지만 그 기업도 지금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파 플랫폼이라는 이런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이탈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우선은 가져갈 것 같은데 단 여기서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30만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29만 몇천원 갔어요 그러면 30만원 거의 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30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원 가면 파실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 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이 물가지표나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국채 입찰에 대한 이런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금리 반등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PC 지표가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그 이하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혜 섹터들 뭐 이런 신재생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저는 이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서는 사실 저는 신재생 쪽보다는 우선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이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 대선은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구 지지율이 높다 맞다 저는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그게 결국에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제가 오늘 또 하락한 종목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제가 리뷰 종목에는 없지만 그냥 구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인터플렉스 제가 손절과 터치했었지만 제가 이전에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저는 이거 손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플렉스 최근에 다시 한번 갤럭시 링에 대한 수혜주로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오늘 시장 변동성이 또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오늘 쉬어가는 게 사실 정석적인 건데 여전히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이 다음 달 10일 날 이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링에 대한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이 갤럭시 링에 대한 또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 방송 오늘 4시 20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자세한 투자 포인트 대응 전략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 4시 2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요 지난달 지지난달 시장이 좋던 나쁘던 항상 있는 그대로 공개를 드렸고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또 VIP 고객님들과의 2년치의 매매 내역도 다 항상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하락과 상승 다 구분 없이 저는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싹 다 테이프 깔까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오늘 매매 내역 깔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집할 종목은요 방산 쪽도 엮일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엮일 수 있고요 UAM도 엮일 수 있고요 다 엮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4,345원입니다 종목명은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산주는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공개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정했었을 때 자동차, 조선, 그리고 항상 이 방산 쪽 이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안전한 투자처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섬유 관성 센서뿐만 아니라 광, 이 관성 측정 장비 관련해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광섬유 관성 센서는 뭐냐 이 회전체의 회전운동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성 측정 장비는 이 비행기 자동차와 같은 물체의 이 자세나 이 방향 등을 측정을 하는 장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이런 이 무기 쪽 이 정밀 유도를 필요한 이 정밀 유도가 필요한 무기 체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실제로 LIG NEX1 1000궁 2 관련해가지고도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랍 에미레이트 이의 이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사우디에 들어가는 이 LIG NEX1의 1000궁 2에 대한 또 수주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동사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포인트를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방산 섹터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 중동국가 위주로 이 무기 수출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 동유럽 쪽 관련해가지고 전세계 글로벌 이 방산 국방비 지출액 중에서 이 동유럽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산 쪽 관련해서 뭐 동유럽 쪽 관련된 뭐 폴란드나 아니면은 뭐 루마니아 뭐 이런 관련된 또 이슈가 최근에 또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불러일으켰던 일정이 있었다면은 결국에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이 뭐라 그럴까요 거래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동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후에 LIZ 넥선 쪽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 테슬라에서도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FSD 쪽 관련된 이슈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전방산업을 두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 테마로도 또 이전에 한번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핵심 부품 이 항법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납품했다라는 또 이력도 있는 만큼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엮이죠 자율주행 엮일 수 있죠 그리고 UAM 쪽도 엮일 수 있는데 또 UAM 쪽 관련돼가지고는 다음 달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봤었을 때 이 UAM 쪽 관련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런 제로성으로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가지 좀 이렇게 전방 산업을 뭐 방산도 두고 있고 자율주행 UAM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눌려있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좀 약간은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나 바닥에서 또는 단계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의 성향과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거래가 한번 좀 터졌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때 거래가 한번 붙었고 이때도 한번 붙었다가 이제 거래 없이 기간 조정 들어갔었고 최근에 한번 땡겼고 이때 윗고리가 달렸지만 거래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거래 없이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 한번 강하게 땡겼던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시세에 붙으면은 좀 강하게 탄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주시고 만약에 슈팅이 나왔다 그때는 뭐 제 목표가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우선은 목표가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급증 나왔을 때는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제 공개방송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시 20분에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사업 영역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쪽에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서 항법 쪽 관련된 핵심 부품 공급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고요 또 방산 쪽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이나 유럽 쪽 관련된 특히나 LIG 넥슨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우디 쪽에 들어가는 이전에 받았던 수주도 이 기업도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기도 보시면은 신규 응용 시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나름대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 자율주행 시스템 및 무인 로봇 시장 진입 어떻게 보면 로봇 쪽에도 또 들어갈 수 있다 이 관성 측정 장비나 이런 광섬의 센서 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전방 산업은 좀 성장성이 높은 전방 산업을 두고 있다는 거는 이 기업이 가지는 하나의 또 제일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지금 임시청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2027년까지 지금 이제 우주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으로 늘려서 지금 2045년까지는 100조 원으로 늘린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주 정보 우주 관련된 산업이 뭐 지금 이제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좀 대형주들은 아직 그 좀 움직임이 조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뭐 어떤 이유가 단순히 좀 재료 나오고 나서 눌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스타링크나 아니면 이런 연구의 원앱과 관련된 이런 소형 위성 쪽 관련된 이슈가 서비스가 좀 상용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국내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약간 상승의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테마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주로서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항공 쪽을 설립을 했다라는 거는 이쪽 섹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뭐 최근에 뭐 세트릭아이 같은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을 그래도 그 안에서 뽑았던 이유는 한 가지 테마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주항공 쪽으로 밖에 엮일 수가 없다면은 사실 가다가 좀 상승 지속성이 좀 보여주기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광섬유 센서나 아니면 광선 측정 장비 쪽 관련된 이슈는 장비는 결국에는 추후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방산, 우주항공 여러 가지에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저는 이 기업은 우주항공보다는 오히려 방산 쪽으로 지금 우선은 저는 관심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많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 대선은 저는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PC나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스탠스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산지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약간은 좀 안전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이 방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조금 더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4,630원 잡고 그리고 2차 목표가 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4시 20분에 진행을 하고요 바이어 섹터 관련된 자료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늘 4시 20분에 오시면 바이오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20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